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반도의 비하철입니다! 한국인반도가 열린 2번째 곡! 프리프리의 세계에서 가장 아찔한 낮! 제가 이 음악을 선택해주는 이유는 僕は夏になったらノリノリの曲をよく聴くんですけど 韓国にも最近レトロが流行ってて 韓国に行った時は韓国の夏の結構昔の曲を聴いてたんですよ それで日本の昔の曲にも結構ノリノリの曲もあると思って いろいろ友達に聴いてみてこの曲1回聴いたばかりですぐハマっちゃって 多分ご覧の皆さんも全部知ってる曲だと思って 一緒にレビューしてみたいと思って選びました では行くわよ! いやいや 언제チョップ? もう80年でなって 誰も見えないよ いやこれ音が意味ないし 韓国にも勉強してるって これはオトバイスの音じゃないですか? あっは? 何だってその曲の音が出てきたら 僕の音が出てきたら 女性5人の音が出てきたら あっは? 韓国の昔のサニーが出てきたら 韓国の昔の歌を出てきたら 韓国の昔の歌を出てきたら 韓国の歌を出てきたら 韓国の歌を出てきたら ロラザー! ロラザー! 레인보우 룩, 레인보우 룩, 레인보우, 레인보우 기타가 또 좋아 왜 이런 사막을 어디서 구현했지? 이번에 사막이 있잖아 아, 그래요? 아, 진짜? 이번에 사막이 있어 몰랐어 어, 야 이거 스텝이 그냥 알아서 달려지잖아 다 무슨 타벙다처럼 있거든 나는 왜 키보드가 더 잘 보이지? 나 퍼포먼스 되게 좋으셔 그 춤추기 딱 적합한 노래인 것 같지 딱 의듬이 딱 라이브 영상도 봤는데 라이브니까 완전 악기 엄청 화려하게 세팅해 나오시고 머리에 힘 더 빡 주시고 진짜 그게 딱 레인보우 룩을 느껴나는 느낌 아, 목소리 잘하네, 유사 진짜 이런 사운드가 여름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몽환적이면서 근데 리듬은 살아있어, 약간 뛰고 싶어, 어때? 저 시대의 저런 편집 기법이라 저 시대의 저런 편집 기법이라 아주 최첨단이었을 것 같아 근데 다 예쁘시지 않아요? 진짜? 한타카리씨가 하셨을 것 같아 눈 못 맞췄어 같은 고등학생들 우리랑 비슷하네, 다섯 명 다섯 명 아줌나 대선배님 어 악기 구성을 오, 멋있어 아, 역시 이러면 진짜 소라가 한몫해 진짜 어디 가서 찍어도 잘 나와 너무 예뻐서 이거 조명도 안 쓰고 그냥 막 찍은 건데 하늘이 그냥 다 해줘 응 아, 진짜 너무 잘하신다 도대체, 다코? 도대체, 다코? 도대체, 다코? 정말 잘할 수 없어서 탑지, 다코? 도대체, 다코? 폐지기 非常に人気があった時期じゃないですか、まあ今もあるんですけど、その時の曲なのに、なんか今聴いてもなんか、いやダサいなと思えないんです。なんか逆に、あ、今年の夏にもっと似合うんじゃないみたいに、ちょっとこう、ビールをなんか飲んでて、ちょっとあ、眠いなあと思うくらいの時に、なんかこう耳に聞かせたら、あ、めっちゃ気持ちいい、なんか寝れるような曲じゃないかなって思います。 暑さに負けない感じが、すごい感じて、本当に、もうめっちゃ盛り上がる曲だと思います。すごかったです。大先輩たち、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韓国人マード、VRTです。 今日もたくさん勉強になりました。これからも一緒に勉強したいと思った方々は、登録といいねとアラーム社長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今週も見て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愛してる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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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愛してるー。